아주 잠깐 결혼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는 상속을 위해 종각집 청아회 비즈니스를 위해 할머니의 소원을 위해 저 결혼해요 화목도 나랑 계약하죠 진짜 연인처럼 부러야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 고객님께서는 우리 와이프 실체를 아시나 몰라 정체 숨기는 건 나보다 그 사람을 더하거든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여자 언니라고? 그쪽 첫사랑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두려우십니까? 저 여자 또 나간다 수상해 여보 나 배고파 여보 정지호 완전 우수고객 나의 서른에 첫사랑 좀 나타났다고 정신 못 차리면 내 배 안 빠지지 이번 달에 진짜 간퇴하는 거지 나 수금치 정리 안 했다 좋아하네 지호 씨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